역시 오늘도 뮤직뱅크 은행자님답게 아주 상큼하게 입으셨네요 은채씨 갑자기 왜 그래요? 아니 글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출장을 떠난 사이에 사실 요새 동나들이가 그렇게 재밌으셨다면서요? 아... 소문을 들으셨구나 아니 뭐 진짜 재밌었는데요?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아 진짜 1억이에요? 아니 그래서 내가 은행을 진짜 한실도 비울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한번 다음에 채민은행자님 출장 한번 떠나기만 해봐요 제가 그때는 더 신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놀러 다닐 거예요 아 잠시만요 은채씨 지금 매우 지금 서포트해 보이거든요 그쵸? 네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급 VIP 고객님들을 짱짱하게 모셔왔다는 거 아닙니까? 진짜요? 네 혹시 제가 기다리던 그분들 모두 네 오예 아 뭐해요 채민씨 원래 어떤 분들이 오는지 체 체 체 체 해 봐요 네 좋습니다 떨리는 마음 보면 잡으시고요 앤 다음은